다리는 찬송하! 정말 지금까지 수많은 유흥표택이라고 했지만 저런 스타일은 처음이다 지금. 오! 형 같은 경우는 보내는 게 낫지 않아? 야. 게임을 하는 동안에. 유일하게 이 수많은 12명 가운데 혼자 탈락에 대해서 궁금해. 경기 형이 탈락에 대해서 궁금했어요. 저는 몇 시부터 쉬는데요? 하하하하하하하 자 이거 어디 가요? 워터파크. 일상 동그라미 워터파크로 가시고 오랜만에 또 워터파크 가네. 물인가보다 물. 물에서 또 싸우겠구만. 우리 물이 강하잖아요. 아 쟤 병만이 하고 쟤 진짜 만만치 않아. 병만이 형이 이제 중심이 낮아가지고. 쟤 그러니까. 뭐 균형 잡고 이러는 건 쟤가 작나. 무조건 종국이 형 어쩔 때 너. 그럼 우리가 이겨. 알겠어요. 그리고 만약 우리가 뭐 임진 우리가 보내는 거지. 우리 팀에서 한 명을 보내는 거예요? 그러면 우진이로 가자. 아 형 잠깐만. 우진이 아니면 정철이 보내면 될 것 같은데. 정철아. 정철아. 근데 전략적으로 봤을 때 정철이 만약에 임진으로 가시게 되면. 저 팀은 어색해서 숨막혀 죽을 거란 말이에요. 하하하하하하하하 무조건이 형 무조건이 형. 나를 보내줘. 나를 보내줘. 나를 보내줘. 왔네 왔어. 왔네. 왔네요. 아이고 진짜 병력이 걸려. 이깁시다. 왔네 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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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근데 국장님보다. 이게 더 크니까. 자 여러분. 정글의 법칙 대 러닝맨 쏙와러 레이 트 첫 번째 미션. 미션이 형은. 워터파크 오종 릴레입니다. 오종 릴레입니다. 5가지 미션을 199초 안에 먼저 성공하는 승인입니다. 야 이거 키마가 뭐예요? 과연 또 5가지 미션이 뭔지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러면 노래 이런 거 나오잖아요. 뭐야? 뛰어가서 뛰어서. 머리를 쳐? 머리를 치고. 야 이거 어렵다. 이게 199초 안에 다 해야 돼 이거. 10개. 1, 2, 3, 4. 어렵다 이거. 다 했으면 저기로 가서. 다시 가서. 이게 뭐야? 안에 빨간 양말을 신은 사람이 이 상태로 양말 두 개를 다 벗습니다. 오마이갓. 성공을 하면. 이건 세수 발가락입니다. 파는 알로 저 안에 있는 하얀 알을 밖으로 빼시면 됩니다. 이게 삼미션이다. 이게 삼미션이다. 이게 알다니가 되나 봐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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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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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개. 6개? 5개? 5개당에 점 èınaτά. 첨기 형은 이런 게 못하는 거 아니야? 뭐 하는 거야 형이? 야 조야 너 바지 입은 거야. 왜 바지를 벗고 그러세요? 내가 양말를 벗게 하고. 좋아. 오케이 오케이. 높게 떠야 돼 천천히. 그렇지 우와. 어 좋아. 어 봐봐.